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컴팩트 SUV, BMW X1 그리고 BMW 컴팩트카 1시리즈 해치백 이 두 차종을 함께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 BMW X1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에 대해서 11월 초중순쯤에 이미 정보가 나왔는데 이게 방송불량으로 맞추기에는 또 너무 내용이 약해 가지고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1시리즈에 출시 소식이 나와서 함께 묶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1시리즈는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X1은 내용이 다소 간단하기 때문에 X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시리즈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차량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1시리즈와 X1을 바라보는 그런 설명의 내용이고요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MW X1은요 2015년에 출시가 된 모델인데 F-BODY라고 보시면 돼요 F-BODY에서 G로 넘어가기 직전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의 생명, 이 모델이 그렇게 오래 갈 모델은 아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변화를 조금만 주었는데도 X3와 비교해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 된 거 플러스 BMW에서 이제 X1은 디젤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로 주력을 하게 됩니다 X1-20i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은 1998cc, 192마력, 28.5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7.4초만에 도달을 하고 최고 속도는 224km, 연비는 9.8km 정도 나옵니다 리터당 그리고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데요 어드밴티지와 M스포츠 패키지 이 두 가지 라인업에서 가격 갭이 370만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M스포츠 디자인이고요 이게 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옵션 차이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일단 두 차종 모두 18인치 휠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미지에 있는 건 19인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하나 낮은 등급의 휠이 적용이 되고 런플랫 타이어가 기본 적용되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냐 아니면 M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냐 가죽은 둘 다 적용되어 있고요 크락션 부분은 되게 질감이 좋은데 가죽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정상하는 옵션의 차이가 스티어링 휠 열선이 M스포츠에는 기본이고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통사항으로 봤을 때는 LED 헤드라이트, LED 안개 등 LED 테일라이트, 파노라마 루프 전부 기본 사양이고요 센사텍 질감의 시트, 인조 가죽이죠 3시리즈의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그리고 X3, X5 이런 차량의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그 질감을 말씀드립니다 앞좌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조절이 되고요 뒷좌석 시트 폴딩이 가능합니다 컴포트 액세스, 라이트 패키지, 앰비언트 라이트 M스포츠 서스펜션 이런 옵션들이 M스포츠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X1을 구매할 때는 어드밴티지 보다는 M스포츠 패키지로 가격 차이 370보다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빠졌기 때문에 속도만 맞춰놓을 수 있고 에어컨디셔닝은 투존 에어컨디셔닝이 들어가 있고 X1의 경쟁 모델은 미니의 컨트리맨이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정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의 X1 모델만 봤을 때는 20i로 나오고 디자인도 괜찮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GLA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그 차량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1의 인테리어가 지금은 괜찮아도 그때가 되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MW X1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BMW X1이라는 모델이 인기가 해외에서는 많은데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도 할인 없이 구매할 만큼의 상품성을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 X1을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할인의 기준은 10% 이상의 할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즌별로 할인 금액이나 재고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토소닉스 채널에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BMW 1시리즈 풀체인지 해치백에 대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BMW의 5시리즈, 그리고 3시리즈, 7시리즈, 6시리즈 그 다음에 X3, X4, X5, X6, X7 이렇게 주로 대형차 위주의 인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X1이나 1시리즈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1시리즈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엔진 라인업이 BMW 118D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의 A클래스는 A220 가솔린 모델로 들어와서 한 달에 400대씩 판매를 하면서 지금 막 대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1시리즈 해치백은 118D 단일 모델로 나왔고요 1995cc, 150마력에 최대 토크는 35.7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는 8.4초, 최고속도 214km고요 연비가 무려 14.3km, 고속도로 연비는 16.2km 연비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나 소음을 얼만큼 잡아놨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모델 대비 디자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경된 건 아닌데 인테리어에서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이 화면 5시리즈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3시리즈에 적용된 최신형 인테리어 그리고 이 기어봉이나 아이드라이브 조작 다이얼 최초 적용된 타입의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 그리고 도어 캐치도 최신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도 기존 118D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륜 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기존 모델과 외장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는데 뒷좌석이나 실내 공간 차이가 꽤 커졌고요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막 갈아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다 주행 질감을 전륜이지만 전륜이지 않은 척하는 정도로 개선을 해줬다 이 작은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를 다 기본으로 적용해 주었고요 아이드라이브 7.0이 적용이 되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가죽이 적용되었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는 M 스포츠 시트가 또 적용이 되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이 되고 에어컨디셔닝도 오토로 모두 변경이 되었고요 1시리즈에 적용된 아이드라이브 7.0의 기능 중에 파킹 어시스턴트, 후방 카메라, 주차 지원, 리버싱 어시스턴트 패키지 그리고 10.25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패들 시프트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M 스포츠 패키지에는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 두 가지나 있다 보니까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생략을 하고 스포츠와 M 스포츠 두 가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3,9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로 A 클래스의 해치백 모델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비싼 가격 대신 옵션은 그만큼 더 많다 1시리즈나 A 클래스나 둘 다 제가 볼 땐 상품성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A 클래스는 220 가솔린이고 1시리즈는 118D 디젤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118D가 인기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디젤보다는 좀 가솔린 쪽으로 디젤이 30% 미만 가솔린이 60% 이상 이렇게 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매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할 때는 판매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벤츠에서 A 클래스 세단 그리고 CLA 이런 차가 또 나오고 BMW에서도 E 시리즈 그랑쿠페 같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좀 컴팩트카에서도 매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와 M 스포츠 패키지의 옵션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스포츠 모델은 17인치 휠 M 스포츠 패키지는 18인치 휠 공통 적용된 옵션은 LED 헤드라이트 파킹 어시스턴트 자동 후진 그리고 후방 카메라 말씀드리는 거고 앞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폴딩 시트 스티어링 휠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냐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냐 요게 이제 두 개의 차이고요 스포츠 시트는 직물과 센사텍 가죽의 조합이고요 인조가죽 M 스포츠 시트는 직물과 알칸타라의 조합입니다 알칸타라는 몸을 딱 지지를 해주겠죠 그리고 추가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매사원한테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D 안개 등 라이트 패키지 파노라마 루프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이게 하나의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요추 지지대, 오토매틱 에어 컨디셔닝, M 스포츠 서스펜션 이게 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세부적인 옵션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이 부분은 대략적인 이런 부분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차 값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 옵션 플러스 추가 옵션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1시리즈의 지금 앞으로의 미래 뭐 이런 판매 추이 이런 거를 예상을 해보면 굳이 1시리즈를 할인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퍼스트 에디션을 막 구매하려고 애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리즈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1시리즈가 만약에 뭐 X1처럼 20i 인데 2조건이다 그러면 A클래스와 진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시장에서 반응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시리즈 기존 모델보다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118D가 나왔다라는 점 118D와 120i의 선택이 아니라 118D 단일 모델의 스포츠와 M 스포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쟁 브랜드의 A클래스 세단을 2시리즈 그란 쿠페가 경쟁을 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둘 다 착하게 나와야 되는데 1시리즈 해치백이 이 정도 가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또 이제 폭스바겐 골프 신형 나오고 하면 음 제가 볼 때는 나오자마자 덜컥 구매하는 것보다는 할인할 때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BMW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3시리즈에 대한 방송을 했을 때도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분명히 지금 사시면 안 된다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7시리즈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을 때도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품 옵션이나 지금 라인업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할인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예상했던 시기에 정확하게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리즈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신차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2020년 1월에 출시해서 2020년 한 8월 9월 요쯤 되면 스물스물 할인 금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나왔다 알고만 계시고 지금은 어차피 동일하게 할인이 없는 조건이고 지금 흐름이라고 보면 다른 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시리즈의 기본 모델 320d 할인받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A클래스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아우디도 있고 BMW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눈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상품성만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방송은 BMW X1의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GLA를 살펴보는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